안녕하십니까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증시는 긴축에 대한 전망이 한층 강화된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파월의장이 5월 50BP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이후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인상폭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연말 기준금리는 현 수준보다 약 2.45% 높은 상태입니다. 채권금리는 연준의 매파적 신호를 반영하며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함께 반영되며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옛날 S&P500은 전일 대비 2.77%, 다운은 2.82%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2.55%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 2.25%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2.8%, 2.4% 하락한 가운데 아마존과 메타플랫폼스도 2%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알파벳은 4.2% 내렸고 테슬라는 0.4%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즈는 부정적 실적 전망을 제시한 여파로 5.6% 하락했습니다. 결제 전문 업체의 아멕스 역시 생각보다 낮은 이익 전망을 공개한 탓에 2.8% 내렸습니다. 최근 인수합병 가능성이 불거진 트위터는 이날 3.9%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발표된 구매 관리자 지수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 신호가 부각됐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한 4월 제주업 PMI는 59.7을 기록하며 전월비 소폭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하부지수인 생산 가격지수는 69.7에서 78.4로 상승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비스업의 투입 가격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소재가 3.7% 내리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금융이 부진했습니다. 금주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내부의 긴축 우려가 짙어진 만큼 실적에 대한 주가 민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성장주 유형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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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